내 위기 22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왁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왁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왁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왁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대기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왁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권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족수역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료하는 자가 서원재물이나 자원재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수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랬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재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재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지며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판물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10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지는 때에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를 찬송하며 내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라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10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고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았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몰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곰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등이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디모데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하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조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하미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하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늘 시보로이 그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